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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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질된 닭은 없나요? 손질되어 있는 건 없어요? 삼계탕 하려고 하는데 와 이 새끼 뭐야 아 깜짝이야 괜찮아 부식아 별풍선 50개 통감자 아 돌 돌 아 뜨거워 아 엄마이 뜨거워 야 닭 손질해라 얘는 손질 어떻게 해요? 꼬리 자르고 안에 넣어서 닦아 손으로 닦아야 돼 칼로 하는 거 아니야 칼로 하는 거야 제대로 제대로 닦고 백숙 요리 폐탈라도 책임 안 되는 백숙 요리 누가 보면 바캉스 온 줄 알겠는데 개 같은 거 더 디디했는데 오오오 앉아 앉아 얼굴에 뭘 묻히고 다녀 어디야? 내 너 때문에 못 살겄다 왜? 뭐야? 얼굴에 뭘 이렇게 묻히고 다녀 언제 묻었지? 진짜 못 살겠다 내가 너 때문에 닭 손질하라 그랬더니 얼굴에 뭘 묻히고 다녔냐고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정말 자꾸 닦지만 더 묻잖아 오늘 이게 둘이 오긋하게 삼계탕에만큼 기분 좋네요 그쵸? 심심했죠? 전혀 안심심했죠 이게 오니까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죠 지금 더워 기분이 더워 아주 기분이 아주 덥거든? 웃는 것 봐 웃는 것 봐 잘 왔다 부식이 딱 넣어 이건 합방이 아니라 출연이야 니가 그렇게 판단을 하자 우리 사이에 뭐 합방이 중요하니 되게 편하게 하고 있어요 부식씨 게스트로 출연하셨는데 어때요 소감이? 게스트로 출연하셨는데 어때요 소감이? 덥네요 저도 그래요 뭐 다른 건 없나요? 더운 거 말고 뭐 다른 거 느끼는 점이나 뭐 여기 와서 뭐가 느꼈다 아니면 뭐가 좋았다 다른지 없는 것 같아요 갈색끼야 그냥 이거 이대로 1시간 반 정도 끓이면 되니까 좀 어디서 누워 보자 1시간 모기새끼였어 여기 왜왜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거 뭐야 오오오오올 오오오오오오오 아 Zap 어렵네 몇 개게요 손가락 깨졌어요 안깨고 네 손가락 같 Black ㅋㅋ 짠소금이네 색깔 나온다 이제 다 익었다 대충 먹어봐리 빨리 빨리 먹어 이야 맛있겠다 맛있네 맛있다 음 괜찮지 응 다 흩었네 너 지금 의소적으로 내 발에 딱 흘렸냐? 와 야생이 야아치네 야 국물 먹고 싶다 자 아 죽어 국물이 진국이거지 아 준비 잘했다 아 그쵸 야 역시 닭은 영계지 참기름에 소금 참기름에 소금 참기름에 소금 미쳤네 맛있는거야 와 가지봐라 아 이거 먹고 여름 나면 되겠다 국물에 갈릭향 개쩐다 아 아 국물 개맛있네 아 배부르다 너 무인도에서 며칠 굶고 왔냐? 일..삼일이요 아 잘 먹어서 그래도 기분은 좋다 물이 잘하네요 맛있네 가나마 정상적으로 한거야 응 게스트씨 어떠세요 게스트 아닌 게스트가 되셨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온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찾아오는 건 좀 저도 힘들었네요 나는 무슨 컨텐츠라도 있어서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그냥 쉬러 왔다고 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팔과에 다친거 12시에 방송을 켜서 3시 4시 사이에 방송을 종료하는 BJ 자유학굿입니다 자기아 꼬티부 자기아 꼬티부가 3월달부터 대폭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추천과 지글찾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식씨 할 말 있나요? 요 알겠습니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far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